다른 차원의 영역에서 이 혼의 영역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빛을 쬐줍니다. 이 차원의 영향을 받아서 이 혼이 변해버립니다. 그게 빛이에요. 그래서 이 혼 차원에서 오감으로 빛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현상이 일어나요. 그것도 성령 체험은 맞는데 그 빛을 일으킨 근원이 성령이지 우리 눈앞에 나타난 빛이니 황홀하니 느낌들은요. 생각 아니면 감정 아니면 오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생각, 감정, 오감으로 살아가는 우리한테 뭔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성령을 만났다고 하지만 성령의 실체는 IM이라고 하는 존재감 외에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IM이라는 존재감을 느낄 때 체험할 때 빛도 보이고 황홀감도 오고 하는 것은요. 다 생각, 감정, 오감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비닐봉지가 하나 있죠. 제가 주먹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 주먹을 보는 게 아니에요. 비닐봉지가 올라온 걸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성령을 만나면 황홀하고 빛이 보이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혼의 변화지 성령이 아니에요. 그 자체는. 뭐가 성령이냐. 이것도 지금 벌써 같은 차원이지만 다른 차원이에요.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고 내가 견성했네. 성령 체험했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혼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현상으로 체험이 아니라 본질적인 체험은요. 사실은 여러분이 원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원래 임해 계시는 그 자리를 여러분이 자각하는 거죠. 내가 원래 성령이었다는 걸 자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타난 현상들은 성령이 혼에 일으키는 변화들이고요. 사실은. 결국 혼은 성령을 볼 수 없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단순히 혼이라면. 여러분이 원래 성령이기 때문에 그런 혼의 변화도 음미하면서도 스스로 성령이라는 걸 자각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 체험입니다. 내가 원래 성령이라는 걸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이라고 말을 하면 벌써 나와 남이 갈리잖아요. 그건 혼이 하는 거라고요. 혼이 하는 거예요. 체험이라는 말을 쓰면. 혼이 성령으로 일어난 변화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혼이 이 성령을 봅니다. 그러면 혼이 성령을 본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제대로 된 성령. 진정한 성령 체험은 아니고 성령 체험의 진짜는 여러분이 스스로 성령이라는 걸 자각하는 거라고요. 그냥. 성령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번역할 거 equals 전. 안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